일단 왼쪽은 높은 기둥이 있으면서 다락방이 있다는 거 기억하죠. 오른쪽은 끝에서는 팔짝으로 만들어지는 집의 구조란 말이야. 다락 있는 부분은 안주인이 좋아하는 공간.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구들방인데 이거는 바깥주인이 좋아하는 공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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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거 맞추는 거예요. 가운데 집중해. 가운데 기둥 맞추는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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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